헬로 하이 요 헬로 와우 어 안녕 좋았어 How are you guys? 어 V LIVE 왜 이렇게 안 오냐고요? 아 저번에 그 뭐지? 저 유튜브로 라이브로 했었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제가 전달을 이렇게 잘 못했나 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스 아임 아임 굿 예스 드레 예스 아임 굿 그 그 헬로 아유 미안합니다 저번에 그 유튜브 라이브를 했는데 아 전달을 저번에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저녁은 아직은 안 먹었는데 이따가 먹을 예정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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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발표가 뭔가요? 어 일단 자 좀만 더 들어오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깜짝 발표이기 때문에 아직 지각생도 몇명 있고 그래서 아 아 아 어 어 어 어 어 아 어 좋은 소식인가요 어 일단은 좋은 소식이에요 일단 좋은 소식이에요 무서워 좋은 소식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아직 발표 안 했어요 아직 발표 안 했어요 민트들이 좀 더 모이면 발표를 하겠습니다 봉쥬 I'm stupidly in love 예스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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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일단은 발표를 하겠습니다 다음주 토요일날 헤헤 하하하 어 자 다음주 토요일날 다음주 토요일날 제가 연희동에서 오프라인 갤러리를 열 거예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토요일날 다음주 토요일날 그 한마디로 우리 한국에 있는 민트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하하 저희 오랫동안 못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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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나 공식 SNS 그걸로 일단 날짜는 다음주 토요일 장소 일단 연이동 디테일한거는 차근차근 아직 아직 시간 이제 차차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여러분 꼭 만나요 몇일 Wasn't it 감사합니다 좀 봐 더 안좋은 Breed 사진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뭐 사진도 찍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토요일 날. 일단, 네. 뭐 앞으로도 더 많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앞으로도 많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영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주에. 네. 아, 앞으로. 예. 우리 많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지 마. 약간 슬프지만, 누나, 한국 오세요. 한국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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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트윗 천연 전시.. 어 전시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꼭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주 토요일 일단 시간, 장소 자세한 건 앞으로 올려드릴 거고요 아마 하루 종일 이제 전시다보니 이렇게 열어둘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편하게 오시면 될 거 같아요 메이생신 샤스 비쉬라이당 유 스피익 스윙은 인글리니어 랩이 서서 아 땡큐 왓 마 인글리쉬 이즈 베리 베드 허허허허허허 어 굉장히 떨립니다 갤러리 를 여는 기분이 어떤가 어떠냐고요 아 너무 떨리고 떨리고 뭔가 신나요 아 아 I'm first time 오프 오프라인 갤러리 so I'm very nervous and very excited 예스 허허허허허허허 한국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브라인 갤러리 화이팅 한국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다음에 꼭 볼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코로나도 점점 이렇게 풀려가고 있으니까 이제 만날 기회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ost 다 이 갤러리 아 그리고 이 갤러리 를 어 네 아우 굉장히 떨려요 떨려 떨려 어우 밝아 잠시만요 어허허 짜자잔 도슨트 접니다 네 와서 네 편하게 구경하시고 궁금한 거 뭐 이제 물어보시면 되고 뭐 사진 찍고 뭐 얘기도 하고 뭐 사인도 받고 뭐 이렇게 아 그 라이브 때 카메라로 좋아요 좋아 제가 해줄게요 음 음 아 아 아 아 으 내 갤러리에서 한국에 가면 곧 올게 한국에 가면 곧 올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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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 온다고? 좋아 uh if you guys live in korea please come my off my gallery 갤러리 I want to go to Korea To see the gallery Come here 너무 기대된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거죠 그때 보게되면 means flying to see Roda's new gallery oh please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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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콘서트도 빨리 하고 싶네요 아 뭐 이제 코로나도 괜찮아지고 있으니까 아 빨리 이렇게 많은 그 뭐 콘서트나 팬사나 여러 이벤트를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I'm going to Korea on my way. 컴 공부하기 싫어. 오빠 나 힘내라고 한마디 해줄래. 공부. 공부 때려줘. 아 장난이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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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 don't know. I can't choose. 아 I don't know. I can't. 파이팅! 아 머리가 너무 길어. 아 네. 지금 너무 길어. 근데 이제. 이제. 그래서. I want to see your gallery in Poland. Oh yes I really want to go everywhere to do offline gallery. Yes. I'm so sad. Oh, Saace is good. 어 쥬이는 perce기. 네 오늘의 하루는 좋은데 네 어떻게 되었나요? 그리고 오늘 빼빼로데이인데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민트 여러분들도 그리고 오늘 빼빼로데이인데 여러분 빼빼로 많이 받았나요? today korea is 빼빼로 영어로 뭐라하지? 그 스틱? 내 빼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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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받았나요? When will you come to Israel? Someday I will go Promise Are you going to come to Poland? If so when? I don't know yet but I will go there Wait for me 많이 받았어요? 그냥 빼빼로야? 많이 받았구나 누구한테 많이 받았나요? 친구들한테 많이 받았나요? 긴 머리 잘 어울린다고요? 그런가요? 아 근데 조만간 이제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서 어 일단은 저는 이거 하나 받았거든요 뭐 받을 사람이 저희 회사가 사람들 밖에 없어서 대표님한테 받았습니다 네 아 해피 빼빼로데이 좋아 이거 지금 먹고 싶지만 아직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이따가 밥을 먹고 먹을 예정이에요 해회 어 마이 페이버릿 페이버 이스 아몬드 아몬드 빼빼로 이스 코리아 그린 원 마이 페이버릿 예스 어허 남자친구한테 받았어? 아니야 안 보내줘도 돼 이거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대표로보다는 다음주 토요일 만나는게 더 기대가 되고 좋아요 이따 뭐 먹을지 아직 모르겠어요 뭐 먹지? 머리 너무 좋아서 자르지 말라고요? 안돼 이제 더이상 긴 머리를 못하겠어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빼빼로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빨리 한국 와 아 나중에라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어 아닌가? 뭐 암튼 다음에 기회되면 한국에 오세요 오세요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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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머리 잘라야지 이거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왜냐면 또 제가 머리가 크지 않습니까 모자가 안 들어가요 하핰 하핰 장난이에요 장난 아닐 수도 있고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암튼 그렇습니다 흠흠 아 이거 세수할때 굉장히 그 머리가 이렇게 툭 내려와가지고 팍 해도 이렇게 툭 내려와서 이렇게 뭔가를 고정해야 돼 오디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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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What's up? Don't cut My hair? It's too long 왜? 다가야? 뭐? 컬러???? 어! 그냥 내 머리가 잘라내줘 그냥 다시 머리가 잘라내줘 머리가 잘 잘라내줘 하하 오 You should grow your hair cut out Really long 오 Here 하하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 나는 그래서 모자를 정말 잘 사야 돼 왜냐하면 이게 모자 이 시중에 파는 그 모자를 써본 결과 나는 일단 왕대도 확정 그래서 좀 스페셜을 스페셜한 모자를 써야 됩니다 아니면 무조건 돈 낭비 뭐 비니도 그렇고 캔모자도 그렇고 벙거지도 그렇고 뭐 나는 이 조절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자체가 안 돼 딱 여기 얹어진 느낌이랄까? 이렇게 딱 얹어져서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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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let's be a friend, of course. Yes. Yes, I don't like math. 수학. 수학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못 하기 때문에. 아니. 수학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원래 뭐라고 해야 되지? 예전에 학부모 부모님이나 학교 있으면 남학생들 수학 잘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 저는 그거 모르겠어요. 또 다른 학교 뭐지? 내 이름은 로다 네, 우리 팀 이름은 몬트 I'm great How are you? Me too Let's be a friend Okay 무슨 발표예요? 나 이제 왔네요 무슨 발표였냐면 다음 주 토요일 날 저희 오프라인 갤러리가 열립니다 그래서 만날 수 있어요 네 장소는 일단 연이동이고 정확한 자세한 정보는 추후에 더 이렇게 올려 SNS나 인스타 트위터에 올릴 예정이니까 네 봐주시면 됩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이제 만날 수 있는 when I okay wait uh when I when I I listen wait this day I listen this artist song 일단은 어디갔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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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오늘 바꾸다고? 오늘 바꾸다고? 아 알겠어 다음에 다음에 만나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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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하얼 아 아 아 24년 10년 오드 알바 펼시이터로 노력해볼게 okay 좋아요 가사바될 아 고 어 하하 With the white light of the computer 예스 맞죠? 머리 많이 길렀죠 맞아요 이제 곧 잘라야 돼 And next up I got a good, good, a good feeling Yeah I got a good, good, a good feeling I got a good, good, a good feeling I got a good, good, a good feeling Yeah, I'm up on the cloud ain't coming back down 지각생 I got a good, good, a good feeling 등장 그러면 발표를 못 들었겠네요 이 노래 이름 뭐냐고요? This song Name Let's show you guys I got a good feeling Got a good feeling Yes 렛츠 댄스! 지각하셨으니까 그래도 한 번 더 발표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제가 오프라인 갤러리를 하게 됩니다. 혹시 이제 시간이 된다면 보러 와주세요. 렛츠 댄스! 오케이! 한 번 틀어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한 번 틀어 봅시다. 세훈이 형이 좋아할 스타일이다 이거. 오케이! 이런 곡도 좋죠. 진짜 딱 가끔 이렇게 잔잔한 거 듣고 싶을 때 싹 들으면 좋죠. 신데렐라가 잠을 못 자면 모짜렐라라고요? 노래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또 노래 하나가 생각났어. 아 이름 뭐였지? 아 오케이. 잠깐만 이거. 틀어 봅시다. 틀어 봅시다. 될 점도OO 노기가 같이 훼손해 주말 샐렐라 I said can you fix my brain cause everyone says I'm insane I'll be alone cause it's falling chain Now tell you something I'm a dead man walking I was thirsty and I wanted more Then she burned me with the rebel soul Tried to want me and I could have known Now tell you something I'm a dead man walking I'm dancing too! Let's go! Okay 자 이거랑 아까 꺼? 아까 꺼 뭐지? T- Ticks? 뭐였더라? Into You? Into You랑 이거는 Dead man walking 가수는 City City 울프 도시 도시 늑대 What is the name of the song? It is Dead man walking City wolf Okay Who are you? Me I'm Roda And Our team name is Mond Yes We are dancing too Oh Next time Dancing Together What else do I listen to? What song do I listen to? I listen to a lot of songs What do I listen to? 요즘 rock 같은 노래도 많이 들어요 아 근데 뭐 듣는지 까먹었어 뭐 다음에 저희 기회되면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핸드폰에 있어가지고 지금 보이지를 못하네요 맞아요 아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is coming soon 오 예스 아 예시 메리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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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보내고 싶다 다음에 그 플레이리스트를 보여줄게요 지금 제 핸드폰에 있어가지고 기억나는 게 없네 네 뭐 그렇습니다 뭐 암튼 자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마스 브레이리 아직 크리스마스 많이 남았으니까 아무튼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날 저희 꼭 만날 수 있으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새벽 여러분 한국에 만날 수 있으면 한번 만날 수 만날 수 만날 수 만날 수 만날 수 만날 수 영어.. 어떡하지? 영어.. 어떡하지? And don't be sad If you guys can't come to Korea It's okay I will go there Don't worry! Don't be sad Yes I will go there Okay Too late I can't go to Sweden I will go next Don't worry Don't worry I will go Thank you guys See you guys Next Saturday Bye Then we'll see you next week See you guys Next Liv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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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